21은 연예인 팬 지숙이 시구와 공연 이만수 감독의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 팀 헐크 파운데이션 제공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는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는 프로야구 kt 위즈는 이만수 감독이 이끄는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팀이 오는 19일 경기도 수원 kt 위즈파크 에서 열리는 홍경기 롯데자이언 치전에서 시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팀의 투수 투요 18와 중견수비 18가 각각 시구 시타를 막고 이만수 감독은 10호를 위해 포수 마스크를 쓴다 21경기에는 kt 팬인 연예인 지숙 29자로 나선다 지숙은 응원지정석 과 단상에서 팬들과 응원을 하고 클리닝타임에는 첫 싱글앨범 타이틀 곡 우산이 없어 로 특별공연을 펼친 .abbi-yna.co.kr 2018년 6월 18일 14시 39분 송구